보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애. 롤 소리가 많이 작다고. 아, 750원 좀 아쉽긴 한데 일단 600원 들고 가보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이리 와, 이리 와. 한 대 맞아야지, 그렇지. 쿨이었습니다, 네. 쿨이었습니다. 여기서 춤을 추고 있으면. 이즈가 곧 올 거예요. 너무 아는 곳으로 온다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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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우리 요네가 굉장히 잘 컸어요, 우리. 잘 크고 있어요. 아! 궁 있어요. 탈질 20초요. 와, 이즈 셉니다. 부탄! 그렇지. 그렇지, 이 정도는 그냥 잡잖아. 쉽습니다, 쉽습니다. 이즈리오의 승차감 나쁘지 않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이즈리오를 타고 잘 된 적이 없었는데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. 그렇지. 이즈리오의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. 아,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. 아,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. 아, 죽자. 죽어야 된다. 죽어야 된다. 너무 좀 이렇게 급발진을 하고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 있잖아요. 얘도 봐, 지금 아무도 우리 팀 다 죽어있는 거 알면서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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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딜 한 번 넣겠다고. 이렇게 하니까 싸우면 안 돼. 왜 자꾸 싸워. 룰. 여기 지금 샤코가, 아, 벨포즈가 왔지요. 하지만 못 막았지. 나이스.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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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본이 있다. 아, 저거 저거 저건데. 아, 나 없어. 대신 맞아주고. 아, 그렇지. 그렇지. 나 못 보여준다, 그거.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유미 지금 페이커냐. 유미, 페이커냐. 와오. 했습니다. 실버? 그거 이상일지도. 태우고 싶어요, 그냥. 윤회. 우리 팀에서 제일 잘 큰 윤회랑 이즈가 나를 태우고 싶어가지고. 유미도 잘하는 유미는 다르다. 이겁니다. 어, 이게 만들까? 그렇죠. 그렇죠. 일단 대신 맞아. 좀 없어져볼게. 그렇죠. 아, 왜 들어가, 왜 들어가. 왜 들어가. 미안하다고 하네요. 우리 윤회가 빠른 상을 했어요. 미안. 그러면은 괜찮아. 멋있었어.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. 다시. 자존감을 높여주고. 자. 함께 이어가는 상. 롤은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팀이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. 그게 관건이다. 유미 이제 평소에는 마법 딜이랑 공격 딜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은근히 또 셉니다. 와, 이제 되게 미쳤죠? 이제 룬에가 던지면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룬에를 위해서 룬에... 아, 음, 네. 이렇게 또 쉽게, 너무나도 쉽게 이겨버렸네요. 베인이, 베인이 혼자 가서 쳤어. 마지막에는 어떻게 자기가 영웅이 돼보고 싶어가지고 쳤는데 그것도 다, 이제 베인이 잘한 게 아니다. 베인이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했다. 아,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잘하는 유미는 또 다르다. S 마이너스 등급을 받았을래. 이제 승급전 되면 다시 떨어집니다. 다시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너네 다 못해라고 하시고 딜량을 보겠습니다. 우리 베인보다 유미가 많은 딜을 넣었다. 무엇을 뜻하나? 이제 베인보다 많이 딜을 넣은 유미다. 이것은 유미가 그만큼 캐리를 했다. 이런 뜻입니다. 해보는 이것은 주님의 교수님 배우러 갈 너 이렇게 저 나와서